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밌을 것 같은데, 깨미 내기! 깨미 내기? 둘 다 물어봐! 재밌을 것 같아! 이 고점자 4점하고 저점자 4점 한번 보세요! 그래도 한 10이닝 치겠지? 10이닝은 치지! 왜냐면 내가 2시간을 끊는 이유가 있어! 방치워가 지금 2개 쳤거든 지금까지? 닉네임 바꿔보려고 내가! 닉네임 바꿀거야 여러분! 성창왕쇼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간당 1점! 이걸로 닉네임 바꿀거야! 시간당 1점! 그렇게 날이 갈궜어! 시간당 1점이! 아... 성창이 그렇게 날마다 들어오더니 공을 안 봤어 얘 진짜로! 진짜 안 본 것 같아! 형 당하는 것만 보고 있는거야 집에서 핸드폰 보면서 형 못 치는 것만 보고 웃고 거기 세팅만 하는 동생이야! 2시간 동안 2개 지금! 못 치잖아 지금! 넌 못 쳐야 돼! 안돼 안돼 안돼! 쫑쫑쫑쫑쫑! 그렇지 그렇지! 너는 2개로 묶어놓을거야 내가! 어지럽지? 어지럽지? 그러니까 성창이 방송 하루에 4시간씩 봐요! 4시간씩 봐야죠! 자아! 4점 게임 들어갑니다! 4점 게임 들어갑니다! 4점 게임이에요! 후구 있어요! 후구 있어요! 후구! 예! 오늘만 이렇게 보죠! 아니 어떻게 4점 치냐고 말도 안되지! 뱅킹이 뭐 홈런이야! 방치워야! 흰공이다 흰공!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놈의 시끼야! 에버 일아! 정신 차려! 아까 정신을 못 차리네! 긴장을 해서 그런가! 자 갑니다 여러분들! 초구는 치겠지 설마! 어휴! 쫘아! 남삼! 아기 잘 친다! 남삼! 아니 상관없어요! 남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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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남삼이 몇개 가나 보자 한번! 뭐야! 왜그래! 이야! 이 놈씨 게임용이네! 저는 죽방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어야지! 큐가 좋은건가? 큐가 좋은거네! 혹시 너 이 큐 집에 한 자루 더 있니? 너 이거 집에 큐 한 자루 더 있는거 아니니? 형 잃어버렸네 논현동에서! 큐가 어떻게 자연스럽다? 어? 아니! 큐도 이거 썼던 큐니? 너 이 큐 썼던 큐 같은데? 나머지 1점! 나머지 1점! 너 정체가 뭐니? 2시간 동안 2점 치는 애가 지금 3점 치면 되냐고 안되냐고! 아니! 2시간 동안 2점 치는 애가 지금 1분 만에 3점 치면 돼야 안돼! 되겠냐 안되겠냐! 3점 내리고 얼른 가서! 이거 이상한 경우네! 2시간 동안 2점 치는 애가 지금까지! 1분 만에 3점을 치고 있다! 와! 역전하십시오! 피터팬님! 꼭 역전하십시오! 그러네 마꾸야! 좋아요! 여기서 오사마리하면 대박이다 대박 그림! 나 완전 당황했습니다 지금! 아니! 2시간 동안 2점 치는 놈이 뭔 1분 동안 3점을 쳐! 어? 그니까! 알수 보조대법칙이라고 해갖고 지금 나오네 알수가! 여기까지! 부드럽게! 2시간 찼으니까 3만원! 좋아! 자! 진짜 오사마리 한번 하죠! 오사마리! 진짜! 진짜! 우리 고첨점보다 재밌는 게임! 자! 안되면 이거 치고! 칠게 많네요! 칠게 많아요! 뭐 요것도 있고! 골라골라! 골라골라 1, 2, 3번! 이것이 제일 안좋은거 같은데! 골라골라 1, 3번! 날 샜어요! 골라골라! 좋아요! 좋아요! 흰꽁맞아도 되고 빨간꽁맞아도 되고!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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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워야 너는 세대꾸나! 아까 이긴줄 알았지! 슬슬 똥춧 타지! 촛끄칠하고 있고! 그 촛끄칠 뭐라하니! 이번기업 끝나는데! 이게 뭔 게임이야 우리보다 더 살벌하네 야 이거 대박 그림이야 이거 생각보다 더 살벌하네